고 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밖의 통구 임원심륙지 보양지 2곳 총 4곳에 나와있구요. 저자미상 1800년대 초협이구요. 신선고본주 만드는 방법 신선고본주법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백발을 검게 하며 노인이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리법입니다. 1. 모술 8량 하수 거친 가루 6량 고기젓 찌운것 4량 첨원동 2량 맹문동 2량 생지양 2량 숙지양 2량 당귀도량 인삼도량 6개 1량씩을 가루낸다. 2. 찹쌀 2마를 붙여서 흰 누룩 두 대와 섞어 술을 빚는다. 3. 약재가루와 함께 보통의 술 빚는 방법대로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2호 구요. 5. 신선고본주 원문입니다. 5. 번역문입니다. 5. 술 8량 부터 이렇게 해서 보통 술 빚는 방법으로 술 빚는다. 6. 술은 백발을 검게 하고 늙은이를 동자로 변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5. 우술, 하수, 추말, 고기전, 찌흥, 청문동, 맹문동, 숙지왕, 생지왕, 당귀, 인삼, 6개를 가루낸다. 6. 나 6. 찰벼, 백면, 흰 빗가루는 쪄서 익혀. 7. 약재가루와 같이 보통 술 빚는 방법으로 술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 임원, 16주, 보양지, 서육, 59세기초 6. 원문입니다. 7. 번역문입니다. 7. 신선 복식방에 이르기를 백발을 검게 만들고 젊음을 되찾아 준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 조리법입니다. 7. 2번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8. 임원, 16주, 보양지에 나온 후 9번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9. 원문입니다. 9. 번역문입니다. 9. 위생편에 이르기를 피로를 싫어하고 험한 것을 보여주며 숙량을 연장시키고 수염과 머리털을 검게 하고 얼굴을 곱게 한다고 했다. 10.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 조리법 10. 생, 건지, 왕, 숙지, 왕 모두 심을 제거한 천문동과 앵문동 11. 백봉량을 각각 두 냥과 인삼 한 냥을 자른다. 11. 자기 항아리에 좋은 술, 열 주전자를 담는다. 12. 약재를 3일 동안 담갔다가 12. 센 불과 몽그란 불로 한두 시간 끓인다. 12. 철이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끓인다. 12. 자기 항아리에 좋은ג 12. 치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